이 분은 31년 차 배우 경영. 믿고 보는 배우. 오늘 첫 출연이신 문희경 씨 오셨습니다. 빛이 어째 정리한 일을 저질렀어.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. 이까짓걸로 또 날 속일 생각인 거야? 반갑습니다. 사실은 데뷔 자체가 강변가의 대상 출신입니다. 한 30년 전의 얘기. 그만큼 멀어질 거야. 당신은 진정 내 인생의 여인. 대상 발표하겠습니다. 차감으로 11번 문희경. 앨범까지도 냈었는데 그 앨범이 시중에도 못 나오고. 그냥 사장되면서 제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면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. 저는 사실 그 꿈이란 거는 포기했지만. 또다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. 내가 데뷔했던 그 무대처럼 다시 노래를 하게 됐는데. 우리 그 노래 한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강변가의자. 강변가의자. 그거 말고 제가 랩을 할 때 저를 소개하고. 뭐야. What's my name? What's my name? 문희경. 엄마 이기 전에 멋진 이름 석자 문희경. 너! 너는 개나 소나 왜 판단 콧방귀. 껴주마 new field and mother mother. Call me say the and the. 모든 날 보는 모든 날 보는 모든 날 보는 뿌 뿌 뿌 뿌 뿌 오늘 문희경씨 무대에서 뭔가 스웩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루스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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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파!